자 이번 주말엔 뭐할까? 뭐 볼까? 주목할 만한 컨텐츠, 문하이씨와 트렌드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컬처클럽, 신바신보라, 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2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해 마지막 책부터 함께 만나보죠.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2022년 1년에 정리하는 단어가 어떤 거가 있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단어를 메모장에 적었고 한 개씩 좀 지워가봤는데 자연스럽게 남은 단어가 관계였습니다. 관계? 네, 관계. 올해 저한테 좀 새로운 관계가 생기기도 했고 또 하나의 관계와 밀접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빈도가 줄어드는 관계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저의 모습도 좀 돌아보게 됐고 어떤 부족함과 미숙함도 많이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고민했던 여러 문장들을 정리해보면 관계란 단어와 다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지난 가을쯤에 제가 짧게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책으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 림태주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관계의 물리학 이란 도서를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림태주 작가의 관계 물리학. 다행히 과학 책은 아니겠죠? 물리학 용어가 근데 꽤 많이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제를 보면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틈새, 누군가와의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물리학에 빗댄 관점이 좀 흥미로운데. 네. 그래서 이 책의 일부를 보면요. 이게 물리학 책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학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참 그래서 좀 처음 일부를 읽고는 잠깐 덮었다가 다시 읽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이 림태주 작가가 쓰는 방식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읽다 보면 모든 작가들한테는 작가들마다 쓰는 고유한 단어와 문장 구조가 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슷한 구조의 운율감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단어를 배치하는 걸 좋아하는데 희망과 절망 이렇게 운율을 맞추기도 하고 결과, 곁 이렇게 비슷한 음차가 나는 걸로 반복해서 쓰는 방식을 좀 선호하는데 림태주 작가도 이런 물리적인 형태의 운율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고 또 물리학 용어를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사용한다는 것도 좀 알게 됐습니다. 이번 책을 읽다 보면 우주라는 시공간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메인 테마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각각의 행성들과 항성들의 우리를 비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와 달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에게 중력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일정한 거리를 떠나지 않고 맴돌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에게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서로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과학적인 용어로 또 물리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감상적인 의미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관계라는 단어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좋은 관계가 어떤 것일지 또 좋은 관계를 위한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지 작가가 제안하는 걸 우리가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사 희노애락이라는 게 사실 모두 이 관계에서 비롯되잖아요. 좋은 관계 모두의 고민이고 숙제일 텐데 책에서는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책 내용을 더 짚어보죠. 작가가 제안하는 좋은 관계 어떤 겁니까? 네. 저도 왜 이 책을 내가 끝까지 읽었을까 고민을 좀 해보면 관계가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친한 관계나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저도 1년, 1년 지날수록 누군가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참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진심을 전하는 것도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림터의 작가는 이 관계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적고 있는데 서로의 마음에 난 길 이게 곧 관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면서 매일 오가는 우리의 어떤 그런 길 위에서의 걸음 그리고 서로에게 걸어가는 행위들이 관계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상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나의 하루와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고 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고요. 일상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생활 속에는 힘이 꿋꿋하고 힘이 센 관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비유가 있었는데 일상이라는 건 마치 복리이자로 붙는 적금과 같아서 하루하루 일상을 잘 버텨내다 보면 그게 쌓이고 또 쌓여서 나와 세상 사이에 나와 상대방 사이에 새로운 관계의 우주가 펼쳐진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일상이고 일상이라는 건 매일 서로에게 걸어 나가는 그 길이다라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상을 보냈는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매주 반복적으로 왔던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가장 흔들리지 않은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라디오가 참 저한테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지난 밤에 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매년에는 제가 좀 흔들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좋은 관계를 위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관계라는 게 저절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불가능하고 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확실히 중요해 보입니다. 작가가 말하는 좋은 관계를 위한 태도, 어떤 태도인지 함께 좀 짚어볼까요? 네, 작가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 네, 사랑을 존재를 소유하지 않고 감정을 소유하는 태도다라고 또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시간과 시선 모든 걸 요구를 합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떤 일방적인 열정을 갈구를 하는데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위해선 둘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좀 담보되어야 하고 그 틈새를 통해서 어쩌면 건강한 감정이 순환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림태주 작가도 우리는 멀어질까봐 서로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운 만큼 아프게 되고 사랑한 만큼 깊은 상처를 입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재밌었던 문장이 있는데요. 작가는 독자들에게 왜 스웨터가 따뜻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얘기를 하는 건 스웨터 안에 이렇게 얼기설기 짜여져 있는 털실의 보프라기들 안에 있는 틈사이들 그 틈사이에 적당한 온기가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스웨터는 틈이 있지만 따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신반님이 쓰고 있는 모자 틈에도 지금 온기가 남아있고 사랑이 남아있고 어떤 틈사이에 머금어져 있는 온기가 진정하게 열기를 모금게 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어줬던 어떤 이런 사이들, 거리들 그 거리만큼 온기가 품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물도 흐르고 새로운 우정과 사랑, 외로움과 그리움, 미움과 슬픔도 함께 터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작가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군요. 존재를 소유하지 않고 감정을 소유하는 태도, 사랑에 대한 정의가 특히 인상적인데 역시나 이 낭독 시간을 빼먹을 수 없죠. 오늘도 좋은 문장 몇 구절 발췌해 주셨는데 책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죠. 신반님부터 철학자 해결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남겼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 마음의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남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이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질수록 자신이 원하는 걸 함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이 정도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줄 거라고 착각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 게 사랑이라고 오해한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어른이 되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역사상 고백하지 않고 이루어진 사랑은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무효다. 하다못해 문자가 없는 시대에도 알타미라 동굴에 벽화를 그렸다. 마음을 전하려고 예술이 생겨났다. 말하지 않고 아직도 바라기만 하는 것들은 죄다 잡혀가야 한다. 중요한 인생의 질문일수록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설이 있다. 다만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에 소원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주려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소원을 재빨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웨스턴 무비의 총잡이들처럼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도록 항상 소원이 장전되어 있어야 한다. 아주 짧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여기까지입니다. 묵직하네요. 역시. 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한 챕터에 있는 모든 문장들 아니고 제가 다 묶어봤습니다. 결국 작가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걸 제안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건 서로에게 표현하는 것 관련된 문장들을 가져왔고요. 우리는 어떤 용기 있는 고백이 관계를 시작하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고백을 하면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관계를 시작하는 것보다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더 많은 용기와 고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웠다라고 말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참 미안했다라고 말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나의 진심은 사실 이랬다라고 말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신바님이 읽어줬던 부분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기대보다는 진솔한 고백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두 존재의 관계 사이에 더 건강한 바람이 불게 하는 여유와 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다들 정리를 좀 하시면서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부터 좀 더 큰 용기와 어떤 담백한 고백으로 오늘의 관계를 좀 내년에도 잘 이어가 보자라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제안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좀 가져왔고요. 2022년에도 다들 이렇게 힘든 일상을 버텨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일상을 버텨내는 게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태도인 것 같아서 일상을 잘 버텨나가면서 나와의 관계도 좀 잘 맺고 저도 또 오늘 계속 함께 하고 있는 묵지엘 아나운서와 또 신반님과 함께 내년에도 관계를 잘 맺어가면 좋겠다. 잘 맺어야죠. 용기와 진심으로 야망과 저의 마음을 잘 표현하겠다라는 다짐을 올해의 마지막에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를 기다리는 시점인데 끊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또 없겠죠.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분들 더 좋은 관계를 소망하시는 분들께 이 책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림태주 작가의 관계물리학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신반님, 올해 마지막으로 골라주신 영화 작품, 뭡니까? 오늘 소개할 영화는 연말에 보면 좋을 영화 라스트 홀리데이입니다. 라스트 홀리데이. 일단 라스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는데 12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제목만 놓고 보면 안성맞춤인데 어떤 작품입니까? 일단 질문을 먼저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만약 청년님이나 국 아나운서님이 최대 4주, 한 달까지만 살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청년님은요? 네. 4주라는 어떤 명확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볼 것 같습니다. 계획? 네. 1주부터 4주까지. 얼마 남지 않은 4주를. 얼마 남지 않은 4주를 최대한 꼼꼼하게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내가 표현해야 될 마음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걸 누구한테 남길지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1주일 정도는 결국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긴 여행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삶의 마무리를 그리고 그 여행지는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가 있고요. 따뜻한 곳. 따뜻한 곳. 좋습니다. 부산이네요. 뭐 부산이네요. 부산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장례식을 미리 할 것 같아요. 생전에 장례식을 해서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모든 분들을 모아서 잘 지냈습니다. 갈게요.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것 같고 역시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라스트 홀리데이는 주인공에게 주어진 딱 4주간의 시간 마지막 휴가를 뜻하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라스트 홀리데이가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는 거군요. 주인공이 시안부 선고를 받았습니까? 네. 주인공 조지아 버드가 우연히 자신이 최대 4주까지만 살 수 있다는 시안부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습 이런 성격들을 좀 벗어던지고 그간 자신이 바라기만 하고 꿈꾸기만 했던 하지만 차마 여러 상황들로 해보지 못했던 것을 좀 용기내서 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초반부는 현재 조지아 버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못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지아는 교회의 성가대에서도 맨 끝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래를 하는 도중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지아는 자신이 최대한 그 노래에 어울리게 큰 소리를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의를 받았으니 잘못을 수긍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직장에서 조지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한 티를 내지 못하고 있자 동료가 너는 충분히 아름다우니까 그런 거 티를 내도 된다. 그리고 설령 티를 내더라도 판매 실적이 좋으니까 회사에서 널 자르지 못할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약간 해고될까 봐 무서워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착하고 성실하지만 존재감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남대원는 시안부 선고라 저 같으면 좀 많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죽음을 앞두게 되면 처음에는 부정을 하고 다음에는 분노하고 협상과 우울의 단계를 거쳐 수용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 주인공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이제 그걸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조지아 역시도 영화 내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왜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 라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요. 조지아가 영화 내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부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기점으로 조지아가 변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가대 뒷줄에만 있던 그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체 왜 저입니까? 저는 불순한 연애를 하지도 않았고 상사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라면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그 누구보다 크게 내면서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점점 중앙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녀가 뒷자리에 위치한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점차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앞으로 나오는 뭔가 그녀의 달라진 모습이 시작되는 태도의 변화가 생겼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것을 모아놓은 가능성의 책이라는 것을 그녀는 항상 만들고 있었는데요. 일종의 이제 버킷리스트와 같은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는 이제 자신이 아까 말했던 지금껏 해보고 싶은 연애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요리사 그리고 가고 싶었던 여행지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만들었던 그녀의 어떤 요리들을 좀 담아서 스크랩을 해놓은 책인데 평소에는 곱게 사진을 붙여서 책상 서랍 속에만 두었는데요. 이 시안부 선고를 받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그것을 하겠다며 그간 모아놓은 퇴직연금을 다 깨고 그리고 엄마의 채권도 팔아서 가능성의 책 안에 있던 여행지 체코로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주밖에 남지 않은 삶에서 사실 수술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수술을 하려면 보험 없이 3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4천만 원이 든다는 소리에 이제 남은 사주를 후회 없이 여행을 떠나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뻔하고 평범한 삶에서 시안부 선고라는 충격이 가해지면서 극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군요. 하긴 죽음이 목전에 앞에 있는데 남들 눈치만 살피는 건 좀 어리석은 일이겠죠? 네. 조지아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욕망에? 네. 그래서 일단 외향부터가 확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시안부 선고를 받기 전에 조지아는 머리카락을 한울 없이 머리를 이렇게 곱게 빗어서 꽉 이제 묶은 상태였고 뭔가 가디건이나 셔츠나 이런 것들 전부 목 끝까지 잠그고 그러면 약간 보수적이고 자신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신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은 후에는 먼저 묶인 머리부터 이제 풀어서 자유로움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무채색의 카디건과 같은 그런 색깔보다 좀 더 몸매가 좀 드러나지 않은 그런 단정한 옷차림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자유롭게 캐주얼한 옷차림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몸의 선을 좀 아름답게 드러내는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옷 소재도 조금 더 찰랑이는 드레스이거나 좀 화려한 옷차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조지아는 또한 내양에서도 변화가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순종적이고 싫은 소리 하나 못하고 자신을 좀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했던 초반과는 다르게 뭔가 자신의 의견을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하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4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못해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제 운마저도 그녀를 따르기 시작해서 이제 평소에는 쿠폰을 알뜰살뜰 모아서 생활하고 뭔가 다른 가족들에게는 좋은 음식을 해주지만 자신은 냉동식품만 데워서 먹을 정도였는데 그녀는 이때부터 씀씀이조차도 달라지면서 카지노에 들렀다가 예를 들면 자신의 운으로만 10만 달러를 따내기도 하는데요. 그때도 조지아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서야 나를 다시 봐주는 것이냐 다른 것은 안 돼도 이것 하나만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냐라면서 말이죠. 네. 욕망에 충실하기로 했다가 욕망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조지아가 또 막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체코의 고급 호텔에서 저마다의 속셈을 갖추고 와주 앉은 상류층 인사들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면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헬기를 타고 호텔에 가겠다라고 해서 헬기를 타고 내리는데요. 이제 엘튼 존이나 탔던 헬기를 타고 호텔에 도착하는 이런 조지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돈이 많은 흑인 가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대하게 되면 어떤 자리에 있던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배려하고 고려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조지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가 가능성의 책에서 만나보고 싶었다고 스크랩을 해둔 셰프 디디에와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셰프의 그런 노력이나 고민을 담은 요리를 한 번에 알아주는 건 조지아밖에 없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점차 마음을 열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물들 외에 조지아의 정많고 이런 따뜻한 모습들은 영화 속에서 조지아를 내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물들도 있겠죠. 그런 그녀를 뭔가 이겨보려고만 하고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에게도 뭔가 변화를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조지아의 옛 직장 대표와 그의 애인이었는데요. 뭔가 그녀의 당당한 말투, 행동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녀의 매력에 주변 사람이 점차 빠져들자 그녀 자체를 못 알아보고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찾는 것에 대한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조지아의 이야기와 그녀가 보여주는 뭔가 삶의 태도를 보면서 현재와 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그 순간을 사는 조지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누군가를 쫓기만 하고 돈을 쫓기만 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새롭게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네, 조지아가 삶의 마지막 순간 좌절과 절망 대신에 이렇게 멋지고 쿨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 가능성의 책 덕분이겠죠. 현실 너머의 이상과 목표와 꿈을 간직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 가능성의 책이라는 이름이 영화의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는 현실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다 바뀌구나, 이러냈으니까 네, 그래서 영화 속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좀 보여주는 것으로 활용되는데요. 사실 조지아에게는 이 책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책이었습니다. 단순히 체코에 가고 셰프를 만나는 것에 더불어서 생전해보지 못했던 스노우보드를 탄다던가 아니면 종류별로 스파를 호화롭게 받아본다던가 아니면 댐에서 베이스 점프라고 하는 낙하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를 사실 연말 영화로 추천드린 이유도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때 원대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작은 꿈이라도 일단 꼭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또한 순간의 중요성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조지아처럼 4주만이 남았다면 당장 닥쳐올 미래가 걱정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를 어떻게 잘 보낼지만 고민하게 되니까 지금이 보내고 있을 그 현재를 좀 잘 보냈고 애정하면 좋겠어서 저한테도 그렇고 또 청취자분들께도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더불어서 영화 속에서 인생의 팁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라서 꼭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비밀은 버터다. 버터요? 네. 일단 버터가 들어가면 모든 음식들이 맛있어지고 버터가 아니더라도 약간 오일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 또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지아가 자신에게 이야기한 말인데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없지만 나는 운이 좋았어. 하지만 다음에는 다르게 살자.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사랑하자.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말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영화 재밌게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1950년에 나온 동명의 고전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더라고요. 작가주의 감독 웨인 왕의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이기도 하는 수작이고 그래미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가수 겸 래퍼죠. 퀸 라티파의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1950년 원작에서는 본인이 불치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던 주인공이 불의 교통사고로 끝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오늘 소개한 리메이크에서는 조지아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역시 해피엔딩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2022년도 이렇게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분 좋은 영화 한 편 함께하면서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웨인 왕 감독 퀸 라티파 주연의 2006년작 라스트 홀리데이 그리고 림태주 작가의 관계 물리학까지 오늘도 두 편의 좋은 책과 영화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청년과 신바였고요. 두 분 모두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